뽑기 운인가요? 에어컨 신공 아래이니까 제 집입니다. 근데 지금 낭략하네요. 테스트로 했는데 105 말고 106도 나오네. 와 이게 말이 돼요? 넘어버렸네. 뽑기 운이 되네. 와 200까지 넘었는데 200은 오버 수치라 디폴트 다시 돼버려요. 그냥 92헤시로 다시 돌아버려요. 106까지 나와요. 와 이게 여기서 말이 되나? 33도 와 에어컨 신공이 말이 되네요. 106헤시까지 나오겠다.